부산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유흥주점 등 1167곳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금정구의 한 게임장은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무허가 불법 영업을 했고 수영구의 한 음식점은 포장 배달만 해야 하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매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북구의 한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 없이 손님을 받았다 적발됐습니다. 경찰은 또 10건의 위반 의심 신고 중 매장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술과 음식을 판매한 식당 2곳과 객실 정원을 초과한 숙박업소 등 4곳을 단속했습니다.